여기 봐봐요 돌리면 돌릴수록 야 여기 땅 땅 돌아와 바로 돌아와 땅 미리 꺾어볼래 나 미리 꺾어봐요 바로 또 나 나 꺾고 나 꺾고 나 또 왼발 떨어진다 왼발 떨어진다 또 왼발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 봐 이게 뭐야 왼발 떨어지면 안 되지 왔으면은 얘를 밀어주는 거 얘를 밀어서 싸야 돼 그냥 생으로 나가 힘들 그냥 하나 둘 셋 나가면 엄청 힘들 그래서 이 왼발을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발 끌리죠 지금 왼발 끌리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쓸리죠 수비 자 자슬 낮추고 준비 시작 아 터 타시려고요 제 키 넘겨야 돼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슬 자슬 낮추고 항상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알죠 양발 더 벌려 그렇지 중심이 지금 이렇게 앉으면 안 돼 엉덩이가 더 뒤로 가는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허리 숙여봐 그렇지 그러면 무릎 저절로 구부러져 살짝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버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지금 면부터 이렇게 가면은 높게 못 봐 땅 하나 이걸 빠르게 스윙 빠르게 스윙 빠르게 하나 둘 여기 아플 때까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발까지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봐봐요 돌리면은 돌릴수록 약 준비 땅 땅 돌아와 바로 돌아와 땅 미리 꺾어볼래요 하나 미리 꺾어봐요 바로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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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하나 하나 때무 fish 들어가게 다시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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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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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지 시작 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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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 기다렸다가 나둘 나둘 그렇지 둘까지 자 가운데서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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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잡고 공 앞에 오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나둘 셋 이거 미리 가고 몸이 가면 안되고 항상 공을 기다렸다가 스윙 손목 스윙 발 시작 나둘 나둘 둘 셋 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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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왼발 오른발 나둘 셋 넷 나둘 셋 왼발 오른발 나둘 셋 넷 나둘 그렇지 저만 느껴지나요? 점점 숙여지는데 나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나둘 왼발 오른발 나둘 왼발 오른발 나둘 나둘 셋 셋 셋 출발 하나 둘 셋 나둘 하나 그렇지 나이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게 다 따라오니까 나가기 힘들죠 자 이제 오른쪽 리시브로 섞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팔 허벅지 힘줘 허벅지 힘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땅 땅 땅 하나 둘 허벅지 또 왼발 떨어진다 왼발 떨어진다 또 왼발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봐 이게 뭐야 왼발 떨어지면 안 되지 그렇지 시작 하나 떨어지지 말고 하나 둘 왜 떨어지냐면 중심이 다가 버리는 거 허벅지에 앉아야지 앉아야 안 떠야 시작 둘 하나 둘 또 공 끝까지 봐 끝까지 끝까지 그렇지 미리 스윙하면 안 돼요 항상 공 끝까지 아이고 내려 아이고 내려 착 하나 둘 착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미리 오면 안 돼 하나 둘 다시 자세 맞출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렇지 얘가 올라가면 안 돼요 항상 배꼽 쪽 배꼽 배꼽이 치우쳤나봐요 배꼽이 여기있나봐요 배꼽이 여기있나봐요 그렇지 이 흰셀이라 그치 배꼽 쪽으로 그래야 백도 편하고 여기서 백도 반대로 치고 아니면 포핸드도 치고 여기 치우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치우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넘어오는게 너무 길어져요 오른 발부터 나가도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사이드 다 왔으면 얘를 밀어주는 얘를 밀어서 사이드 준비 그냥 생으로 나가 힘들 그냥 하나 둘 셋 나가면 엄청 힘들 그래서 얘 이 왼발을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발 끌리죠? 왼발 끌리죠?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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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리죠? 얘 불나게 했대요 자 얘를 밀어서 땅땅땅 얘는 확실히 짚고 갈 끌리지 말 밀어서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팡팡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자 한번 잡아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잠깐잠깐잠깐 왼발 하나 왼발 하나만 왼발만 잡아볼래? 어 그렇지 왼발 하나 왼발만 들어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준비 하나 그렇지 준비 하나 그렇지 이제 그거 할 때 예를 들지 말고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왼발 더 콩 시작 자자자자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깽깽 깽깽 했어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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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여기서 한번 더 찝고 더 점프 왼발 깽깽 찝어 그렇지 왼발 찝어 그렇지 그렇게 차는 거야 오케이 한번 더 좀 가까웠어 제일 가까웠어 하 자 준비 왼발 한번 찝어서 쭉 왼발 깽깽 그렇지 그렇게 차야지 하나 둘 셋 위로만 가면 하나 둘 앞으로 보내야지 봐봐요 리시브도 계속 이렇게 올라야지 이러면은 상대방한테 찬스볼이 오는 거야 공도 짧고 높게 오니까 앞으로 때려야 돼 앞으로 앞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얘를 앞으로 때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 손목만 이렇게 올라가네 이러면 안 된다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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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앞으로 그렇지 아우 힘들어 그렇지 시작 앞으로 이건 위로 하고요 이거는 그렇지 시작 하나 둘 그렇지 길게 보내야 돼 하나 둘 왼발 찝어 하나 둘 셋 그렇지 중심이 더 와야 돼 오른발은 힘 줘야 돼 다시 하나 둘 스톱 공이랑 몸이랑 머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몸이 더 와야 앞으로도 보내는데 공이랑 머니까 당연히 앞으로 못 가고 위로 간다 끝까지 와야 돼 와야 돼 끝까지 와야 돼 와야 돼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더 앞으로 하나 둘 셋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하나 위로예요 그거는 앞으로 보내 던져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준비 팔 먼저 복 뻗었어 하나 둘 셋 그렇지 코스 보고 하나 둘 셋 어디로 보내지 보면서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셋 그렇지 왼발 들리지 않게 오 좋았다 하나 둘 셋 나 오 좋아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잘한다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둘 셋 끝이 펜테이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